제22대 총선일인 오늘 맑고 포근한 날씨가 함께했는데요. 내일은 곳곳에 비와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많은 양이 내리지는 않겠고요. 오전부터 오후 사이 서울과 인천에는 1mm 안팎,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호남과 제주에 5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며 더 따뜻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기온 최저 12도, 최고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이후 기온이 갈수록 올라서 주말에는 서울 낮 기온 25도 안팎을 기록하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는 더 커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충북에는 수일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국적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데요. 내일 내리는 비의 양이 적어서 특보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입니다. 전주와 대구 한낮에 21도 기록하겠고요. 인천 아침에 11도, 한낮에 18도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 고향과 의정부 아침 기온 10도, 경기 동부 남양주 아침 기온도 10도 예상되고요. 경기 남부 성남 11도에서 출발해 20도로 오르겠습니다. 서해상에는 당분간 바다 안개가 끼겠습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